들려드릴 곡은 씨앤블루의 외톨이야 ... 배톨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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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토비야 봐봐 나를 봐봐 또 바로 내 두 눈을 봐 떠봐 이미 너는 난 곳을 보고 있어 Take it 1, 2, 3 시계방을만 쳐다보는 게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생긴 걸 알아 요즘 넌 다 아닌 다른 사람만 만난 위창고야 이제는 혼자 저를 덮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1초 가든 넌 내 앞을 태워지면 하늘만 보더라 I know you're my living 너와 나의 거리 그리고 모르지 넌 보다 못하는 우리 사이 Where the we are Where the we are Where the we are Where the we are 다른 길이 다 아들 Where the we are 다른 길이 다 아들 Where the we are 다른 길이 다 아들 Where the we are Where the we are 사랑했을 거 하고 사랑의 꿈을 지는 Where the we are S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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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tonight 가슴이 아파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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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body knows 난 몰라 1, 2, 3, 4, 5, 6, 7, 9 수많은 밤을 세우면 나를 담내고 있어 Yeah 차라리 다른 사람 생겼다고 차라리 다른 사람 생겼다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난 너를 죽도록 미워하진 않았을 텐데 Take it 1, 2, 3 내 많은 댄스 해봐도 이리저리 둘러내린 걸음날이야 Where the we are Where the we are 다른 나라두 Where the we are 다른 나라두 왠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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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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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공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가수분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과연 이분이 떨까 안 떨까?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음악을 참 즐기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그렇게 많이 떨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무대가 워낙 좀 특별하다 보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오면 떨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가수다 마지막 무대 이분이 들려드릴 곡은 신승훈씨의 I Believe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을지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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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어줘 킬길 아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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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악이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대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 떠올라 눈물을 만들어줘 예예예 너만큼 울지 않기 위해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난 그래도 떠나주기를 두고 제대로 난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예예예 기다릴게요 난 그대 요염아 하죠 난 그대 알기 전 이 세상요 이렇게 눈부셨는지 이렇게 눈부셨는지 꿈아는 아래에서 이제 눈물로 남겨줬지만 이 자리 난 지킬게요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기다려 며칠만 기다려줘 사랑한 이유만으로 또 하루까지 지나가고 오늘도 뒤져도 기다려주면 난 그대여 해 줄리 I bel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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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aid I bel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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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4라운드 1차 경연 1위 1위는 첫 무대를 너무나도 훌륭히 해내신 김조한 씨 마치 원년 멤버처럼 너무 떨림 없이 김조한 씨가 일을 하지 않을까 김조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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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라운드 1위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와의 싸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죽기살기로 해야죠 이번엔 내 개인적인 욕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 내가 가장 잘 내는 가성 유주의 곡으로 제 노래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았나 Lynn 무대를 꼭 만들겠습니다. 살아남고 싶기 때문에 어떤 곡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의 싸움에서 한번 싸워보려고요.